지금 박현승도 눈빛이 어마어마한데요. 공격 하나하나에 힘이 잡습니다. 맞았습니다 지금. 레프트 맞았습니다 지금 레프트. 지금 닉킥도 한번 올라왔고요. 임도현 선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지금 아까 고등학생들의 그 이미지랑 완전 다른데요 지금. 안쪽으로 넘겨버렸는데요. 글쎄 도현 일로 놔! 도현 일어나야지 도현 일어나야 돼. 솔직히 좋았습니다. 임도현 선수 대단하게 뛰어버렸습니다. 그런데 백 잡혔어요. 올라와야 돼요. 지금 박현선 선수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백을 잡고 치퍼들어 가려고 한 것 같은데요. 들어갔습니다. 들어갔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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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죠. 들어갔죠. 스탑! 잘 넘어갔는데 왜 저래요? 진짜 잘했다. 그래도 깔끔했다. 멋졌어. 너무 해봤는데. 너무 해봤어요. 잘했어. 잘했어. 잘 넘겼는데. 경기 노래 말씀드리겠습니다. 1라운드 47초. 체크스 그룹 브루크노. MMA스토리 박찬상 선수 승리하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아니 넘기고 올라왔어. 엉덩이를 못 채웠어야 했는데 엉덩이는 안 잡았어. 잘 넘겼잖아. 엉덩이만 세웠어야지. 엉덩이만 세웠어. 엉덩이 늘려. 엉덩이 늘려. 엉덩이 늘려. 다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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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7초만에 졌는데 부산에서 4시간 차 타고 왔는데 이거 하려고 왔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방심했던 것 같아요. 성인이라 그런지 힘이 굉장히 쎘어요. 밥 좀 더 많이 먹고 다시 한번 붙어보고 싶어요. 그때는 만약 출연한다면 강정민 관장님한테 피살기 하나 배워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마음에 들진 않아서 실수나 긴장 같은 걸 또 해가지고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.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려는데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긴장은 좀 덜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걸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보니까 상대도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열심히 해야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